미안해. 자기한테 여서 있는 거 아니냐고. 의심하고 다그쳤던 거. 내가 너무 자기를 사랑해서 그랬나 봐. 우리 같이 있다 보면 한 번씩 그럴 때 있잖아. 당신 사랑을 확인하고 싶달까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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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국토정보공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미안해, 혼자 전달해서. 일단은 의심 없도록 친해지고 있는 중이에요. 서로 집도 오가고 있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구독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